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직전 10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놈하신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두렵도록 집요하고 철저한 심판인 것으로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꾸지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멸망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셔서 벽돌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뭐 어떠냐 그것보다 더 좋은 다듬은 돌로 그것을 다시 쌓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셔서 뽕나무들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대수냐 그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백향목으로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십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요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르신이란 아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은 이들이 함께 북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했던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당시 그 세력을 뻗쳐나왔던 아수르 제국과 대항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수르를 들었으셔서 아수르라 하여금 아람을 치게 하십니다 남의 세력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이 오히려 아수르의 종주국이 되고 이 아수르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아람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 이방나라 아람이 오히려 자신들을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요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끈질기시고 지배하시고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느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이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들의 북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바로 뒷절에 말씀해서 그 머리는 장노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을 치시는 겁니다 장노와 귀족들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치시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고 악한 리더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시는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셨던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긍휘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백성들을 철저히 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아직 돌아서지 않았고 그가 내미신 권능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지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 땅 남유다 왕국을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하자면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산불 같은 것에 전 국토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불에 온 국토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악행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악은 전염성을 가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악행들이 점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백성들이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악행의 불길에 불살라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원어에는 사람들이 불의 뗄감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의 불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 악행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렇게 전 이스라엘에 가득한 악행의 불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행 속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바루 로마서 1장에서 가르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이들을 경고하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방종하는 삶 가운데 마음껏 악행의 탐욕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행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손을 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온 이스라엘을 불타오르는 악행은 다른 모든 죄악과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의 특징을 가집니다 죄는 그 죄인을, 죄인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그 죄인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죄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고 서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 것처럼 죄악에 붙들려서 자기들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하는 이들의 탐욕이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두 집판 문하세와 에브람이 서로 물고 뜯는 곳에 넘어서서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유다를, 남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데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들의 탐욕이 그토록 온 민족을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의 진노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참으로 끈질리십니다 지배하시고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는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사실 다른 모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때는 어느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온 사회 자체가 죄악에 물들어서 그 사회의 구조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의 구조가 되어버렸을 때 사회 전반의 그런 불공평과 불의가 만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나 위정자들이 악한 자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부요한 이들을 더 배불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고 죽은 시체 가운데 엎드러져서 시체들 중에 하나로 카운트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의 진노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요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의 죄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 자신이 저지르는 그 죄악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그 스스로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이미 화임맞은 자처럼 둔해질 대로 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악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모든 죄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지금 이거 죄를 짓는 일이지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혹은 이렇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그 죄 가운데 뛰어듭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것이고 또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부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다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결코 자신이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야만 우리들의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우리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탄하면서 가슴을 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고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의 죄된 그 더러운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된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빛 앞에 서야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비춰봐서 양심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속에 격렬한 트러블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억눌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10장 5절 이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제 아수르를 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야말로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룩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경건한 나라들이고 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모두 다 불경건한 자들, 속대한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약 바깥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찌나 집요하고 철저하신지 아수르는 이제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같이 아수르를 전부 태우십니다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모든 가시와 찔레가 전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이 전부라는 단어가 영혼과 육체의 모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자심 앞에서 영원토록 분리될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진노 앞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남유다 역시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심지어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마저 완전히 철저한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라고 이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끝난 것 같은 그날에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쓰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세상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나타난다 라고 썼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자들 더 이상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절망한 자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이 없다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절망한 자들이 오직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마틴 루터 역시 모든 성도들은 절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조차 없을 때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한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라는 절망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은 복음으로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복음의 한 줄기 빛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저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복음의 빛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절망을 맛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족 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은 자, 피난한 자들, 이스케이프한 탈출한 자들 본문에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25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에만 11회 등장합니다 이 남은 자, 렘난트라는 개념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려진 인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야말로 남은 자의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아의 당시 세상,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면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되었고 이 노아와 그 아내와 새 아들과 새 며느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세상에 인구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의 가운데 뒹굴고 하나님으로도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직 노아와 이 가족들만, 이 남은 자들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그 남은 자들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소동과 고모라의 열 명의 남은 자들만 있어도 그 도시를 내버려 두시겠다고 살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는 이 열 명의 남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열 명의 의인들, 수많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소명대로의 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열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룩과 또 그의 딸들을 제외한 모든 소동과 고모라의 시민들이 다 한꺼번에 멸망합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은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애국을 탈출할 때 장정만 세워서 6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애국에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60만 명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이들이 전부 다 타락하였습니다 모두 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호소와 갈렙 그 두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호소와 갈렙 이 단 두 사람만 60만 명 중에 이 단 두 사람만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유대 백성들이 믿었던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고 모든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떠받들며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지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선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백성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에다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로서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합화해져서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야말로 인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인구들 개인 개인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추스리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자기의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와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한민족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일본 민족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또 이 캐나다 국민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또 유대인도 중에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족과 핏줄과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남은 자들은 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는데 영어로는 only a remnant 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only a remnant will return 지극히 적은 자의 숫자들 사람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교회 교단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이 마이세의 마지막에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남은 자를 추스리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남은 자들은 늘 적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모두 파멸될 것입니다 영어성경으로는 파멸이 작정되었다 파멸이 결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미리 정하신 그런 작정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9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말미암는 파멸은 아주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허울 좋은 것들 모든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것들 악행에 붙들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정년시키실 것입니다 마치 은과 금을 불로 태워서 그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세상을 온 인류를 정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결국 이 심판의 정년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엎드려 떨며 완전히 스스로를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 않고 헛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자들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편집장인 앤디 크라우치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문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인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문화의 공동체가 바로 마벨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문화 공동체입니다 인간들 스스로의 심만을 믿고 인간들 스스로의 심을 의지하면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여서 인간들 스스로의 주권과 의지로 세상을 마음껏 주무르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벨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문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남은 자들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국을 의지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아람 왕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아수르를 의지하였지만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턱밑까지 공격해서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결국 끝까지 남아서 완성된 천국을 맛보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주권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결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그곳에서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이들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한 계획과 어떻게 잘못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유동치 아니하며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지켜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흔히 나선형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까지 나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직선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의 패턴들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악들을 반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들의 죄악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러다 결국 완전한 완성이 이를 때까지 완전한 천국의 완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들은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은 결코 이 수천 년 전에 어느 특정한 제한된 역사적 배경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세대 지금 우리들의 교회 지금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대활란의 시대는 이미 지금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게 태평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중단시키시고 성도들을 흩으셨지만 우리는 뭐 이런 예배 중단시키셨으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뭐하고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무나 교만하고 태평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타락해가는 이른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누가 정말 참된 남은 자들로 끝까지 서게 될 것인가 분별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영혼을 살펴야 할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린 결코 안심하거나 자긍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나는 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쩌면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요하를 진실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충성스럽게 기다리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목적과 계획을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나의 삶을 방향 맞추고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목적에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여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헌신은 혹시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진노의 심판을 함께 견뎌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로 미리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왁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교회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막대기가, 몽둥이가 너를 들어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너의 삶에 정말 위기가 닥치는 것 같아도 너의 삶이 정말 멸망당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아주 잠깐 동안이라고 언어 있는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분을 그칠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잠깐 동안에 지금의 이 고통을 환란을 견뎌내면 곧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결국 남은 자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원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한 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상황을 주시고 또 저러한 상황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항하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들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환란의 때가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주는 그런 테스트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환란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흐뭇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이 세대의 기운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들의 이 시대가 어떠한 모양으로 타락하고 또 죄악에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흩으시고 어떻게 우리들의 권한을 허락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들의 모든 어둠을 다 드러내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어둠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굽어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잡히게 해 주시고 모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속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이 오히려 이 어려움 때 남은 자들로서 스스로를 증명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우리들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활년의 때들이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거기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남은 자로 끝까지 서기를 바라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